운명과 팔자는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가 해온 카르마, 인가복칙을 믿는다면 그동안 우리가 해온, 많이 해왔던 그런 것들이 업들이 씨앗이 돼서 이번 생이요 대략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쵸? 그게 운명과 팔자입니다 전생까지 내가 해온 그 결과물로 이번 생에 걸어가야 할 길이 대강은 정해져요 하지만 또 내가 이번 생에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정해지기 때문에 자유도 있고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 풀어야 할 것들은 나한테 여지없이 다가올 겁니다 역경이건 순경이건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육바람이를 모르면 운명론 밖에 안 되는데 육바람이를 알면 어떤 상황이든지 카르마, 업력대로 하지 말고 전에 싫어했다고 미워하고 전에 나한테 잘해줬다고 좋아하지 말고 육바람이래 맞으면 자명하다고 하고 어긋나면 아니라고 하는 이 삶의 태도만 가지시면 여러분 운명 팔자를 여러분이 경영하는 존재가 될 수 있고 그걸 모르시면 운명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요 업력에 끌려가는 거죠 당장 내 마음이 지금 누구랑 싸워서 화가 난 그 마음에 끌려가고 계시면 업력에 끌려가는 거죠 그 사람하고 싸웠다는 그 과보 때문에 계속 화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 업력에 끌려가는 거고 몰라 괜찮아 하고 육바람일의 마음으로 딱 육바람일 기준대로 점검하면서 내 마음을 돌렸더니 어떻게 돼요? 그렇게 싸울 일 아니었네 내가 한번 사과하면 끝낼 일이네 하고 사과하고 끝내버리면 업력에서 자유죠 도력으로 업력을 극복해버린 일이 되고 지금 바로바로 적용 가능해요 이게 뭐 전생 보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살아오면서 경험하신 것만 갖고도 바로 실험할 수 있고 결과물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육바람일 쓰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운명 바뀌는구나 그 원리를 작은 데서 실험해 보시면 똑같거든요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작은 데서 실험해 보셔서 영원 불멸한 그런 진리를 좀 더 큰일에 적용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인류 인생이 바뀌어요 인류의 카르마가 바뀌어요 한 사람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계속 진리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다녀버리면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감흥하는 바람에 인류 팔자가 바뀝니다 예수님 한 분 다녀가시니까 인류 팔자가 바뀌고 부처님 다녀가시니까 한 사람의 그 마음씀에 또 반응하는 거예요 인류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